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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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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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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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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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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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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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의 출현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빨강팀, 더블킬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강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파랑팀을 제압하는 plötzlich 그라운드 전설을 도착합니다 살짝 Shaft의 포탑은 아름다운 아름다운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동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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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 그라운드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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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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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